어느 날이었어요. 제가 옛날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거는 19뿌라스 9의 OT입니다. 어느 날 대치동에서 학원 강의를 하고 있던 저 킹콩은요. 그 당시는 학생들하고 강의를 하면서 한 문장을 아주 정확하게 해석하는 구문에 입각한 강의를 하곤 했었습니다. 그래서 한 문장 한 문장 해석이 완벽하게 다 되면 전체가 당연히 해석이 되고 문제는 자연히 풀린다. 이런 식의 수업을 했었습니다. 그게 잘못됐다는 건 아니고요. 그냥 저의 옛날 얘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어떤 날 근데 제가 사실상 참피한 일이긴 한데 수험생 입장에서 모의고사 1회분 모의고사가 아니라 대수능 문제제 기출 문제를 맨날 이렇게 한 문장씩만 하질 않고 훅 하고 시간 돼서 한 번 풀었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필을 받아서 그 다음 년도 거도 쫙 풀어봤습니다. 이때 마음속에 뭔가 어마어마하게 큰 운명이 나한테 다가온 것 같다라는 느낌을 제가 받았죠. 그건 뭐였냐면요. 이 개년도 문제를 한 번에 풀어보니까 그게 그 전에 한 해분만 풀어봤을 때는 안 보이던 것이 이 개년들을 한 번에 풀어보니까 어? 이거 뭐야? 문제 출제가 똑같네? 거기다가 멈추지 않고 그냥 그 문항수에 맞는 항상 그 유형만 나오는 게 아니라 그 지문이 바뀌어도 풀이법까지 완전 똑같겠는데? 라는 게 느껴졌어요. 그러면서 2008년을 기준으로 해서 그 전에 3개년 그리고 2008년 이후에 3개년 다 풀어봤습니다. 다 풀어버렸어요. 그러면서 저는 마음속에서 확신을 갖게 됐죠. 아 이거 우리나라 대학수학능력시험이라는 건 수능 출제 불변의 법칙이 존재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고 유형별 문제풀이법이라는 걸 저는 만들기 시작했었습니다. 그게 오늘날까지도 쭉쭉 진행이 돼서 2018년도까지도 변하지 않고 우리나라 수능 문제에는 존재합니다. 그걸 저는 감히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수능 불변의 문제 출제 법칙이다. 그리고 나서 저는 평가원 사이트에 가봤죠. 아주 벌써 옛날 얘기죠. 그리고 나서 평가원 사이트에 가봤더니요. 글쎄 정말 좀 청폐한 얘기지만 그 전에 평가원 사이트에 제가 안 가봤었던 것 같아요. 가봤더니 글쎄 제가 그냥 생각했었던 게 맞더라는 거지. 거기에서 이런 문제는 이렇게 출제하고 저런 문제는 저렇게 출제하는 거 유형이 있어. 그 전까지 그것도 모르고 제가 강의를 했었던 학생들한테 좀 미안한 감정이 생겼지만 이걸로 저는 엄청나게 좀 강의해서 발전을 좀 하게 됐습니다. 그걸 이제 집대성한 게 19브라스 9다라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걸 이미 느끼고 계시죠. 전 세계에는 많은 영어 문제들이 있습니다. 토플 문제가 있죠. 대표적으로. 탭수도 있고 토익도 있고 IELTS도 있고 저는 이제 IELTS를 사실상 옛날에 공부를 좀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그런 모든 걸 영어라고 하는데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 건 과연 영어일까? 수능 영어일까? 제가 무슨 얘기 하겠습니까? 평가원에서 출제했던 과거의 기출 문제는요. 해가 바뀌어도 정권이 바뀌어도 늘 똑같이 됩니다. 아 그럼 거기에 최적화된 강의를 학생들한테 줘야 되겠구나. 그게 바로 수능 영어고 그러기 위해선 기출 문제에 입각한 출제 불변의 법칙을 학생들한테 알려줘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죠. 지금 저는 19브라스 9의 탄생 배경을 말씀드리면서 OT를 보여드리는 겁니다. 19브라스 9를 여러분이 어떤 관점으로 봐야 되는지를 말씀드리는 거죠. 그리고 나서 서점에 갔더니 그제서야 또 이제 한 번 띵 맞은 거죠. 그래서 모든 출판사마다 유형별 문제집이 존재하는구나. 그 해가 2008년이었나 9년이었나 그랬는데 그때 EBS 책을 한번 보니까 EBS 책도요. EBS 책을 보면 맨 앞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평가원이 감수했다. 금장 마크가 있었어요. EBS도 그냥 문제를 만드는 게 아니었던 거죠. EBS도 유형별로 문제를 만들더라. 세상에 저만 몰랐던 거죠. 유형별 문제집. 그래서 출판사마다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대학교를 가기 위해서 봐야 되는 이 수능 영어는요. 현재는 45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죠. 거기서 이제 듣기가 17문제입니다. 45문제에서 17문제를 빼면 남는 건 28문제. 근데 그 28문제가요. 스킬이 너무나도 정확하게 적용되는 19문제가 있더라고요. 대략 한 20문제 정도 나오고요. 19개, 20개 정도 되고요. 어떤 건 스킬에 적용이 되지 않고 다 읽어서 이렇게 문제를 풀어야 되는 게 또 한 10문제, 9문제. 그래서 킹콩은 킹콩의 유형별 문제집을 19뿌라스 9, 스킬 전문 강좌를 19뿌라스 9로 영명하게 됩니다. 불변의 출제법칙을 도표로 좀 만들어 봤는데요. 아주 옛날 건 제외하고요. 2014년도부터 2018년도까지만 본다면 대입 파악이나 심경은 늘 이 문항수에서 나왔습니다. 밑에도 마찬가지인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문항수에 대입 파악 심경이 나온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 문항수에 있는 대입 파악 심경 문제는 늘 기출문제를 쭉 한 번에 풀어봐야 보여요. 풀어보면 지문은 바뀌어도 문제풀의 법은 똑같더라고요. 그러면 수능 영어는 어느 정도 점수는 쉽게 확보하게 만들 수 있겠구나. 그게 이제 학원 강사 킹콩이 훅 하고 발전하는 계기가 됐었습니다. 그거를 보면서 이제 저는 매년 유형별 학습법을 아이들한테 전수했고 많은 학생들이 환호했고 그 아이들의 성적은 많이 올라갔습니다. 근데 가끔 가다 보면요. 돌연변이 한 문제들이 정도 출제하더라고요. 돌연변이 한 문제가 없이 그냥 모조리 그냥 유형별로 나온 경우도 대부분이었는데 한 문제가 나올 때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좀 야속하고 얄미였던 건 그렇게 신유형이라고 불려졌던 건 사실상 저 전문가 입장에서 봤을 때 아주 옛날에 나왔던 문제 유형이 다시 한 번 나왔거나 아니면 내신에서 맨날 다루던 내신이니까 좀 쉽잖아요. 그걸 수능에서 한 번 내거나 이런 문제인데 고3들 그냥 당해년도 그냥 수능을 보는 애들 입장에서는 막 아주 옛날 걸 공부하지는 않잖아요. 근데 그 학생들한테는 돌연변이 한 문제처럼 보이긴 했죠. 근데 그런 돌연변이 어쨌든 얘기해 볼게요. 그런 게 한 문제가 나와도 그거를 제외한 27문제. 총 28문제에서 한 문제 보면 27개잖아요. 저거는 변하지 않았어요. 근데 야속했었던 건 언론사에서 한 문제가 좀 돌연변이 문제라고 얘기하면서 의외성이 나와서 학생들이 막 곤란에 겪었다 이러면 이게 정작 중요한 건 이건데 학생들은 저거에 막 와 신유형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 출제되면서 19브라스 9의 전성시대는 계속 됐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학생 여러분에게도 19브라스 9의 오름을 이제 전달해 드릴 거예요. 자 다음 그럼 이제 제가 학생들한테 19는 무엇이고 9는 뭐냐 라는 걸 이제 19브라스 9 책을 사시면 맨 앞에 도표로 정리를 해놨는데 OT니까 다시 한번 말씀 좀 드릴게요. 지금 여기 말씀드릴 수 있는 그 대입학 신경 빈칸 전체 흐름 순서 그레흐름 요약 장문행은 다 스킬로 풀립니다. 지금 학생들 가장 어려워하는 빈칸이나 이 그레흐름 있죠? 이 그레흐름 문제도요 요즘 이제 그레흐름 문제에 대해서 좀 더 난이도가 있다 라고 이제 말씀을 하던데 근데 그렇지 않아요. 왜 이렇게 호들갑을 떠는지 모르겠습니다. 맨날 똑같이 나옵니다. 똑같이. 정말 똑같이. 이걸 제가 입증해 보일게요. 강의를 한번 들어보세요. 진짜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구 유형이 있어요. 아홉 문제 정도는 이렇게 어법, 어휘, 지칭 뭐 이렇게 나오는데 이것도 사실 약간 스킬이 좀 적용이 됩니다. 강의에서 입증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19 플러스 9는 어느 정도 문제를 확보할 수 있다는 걸 우선 여러분들한테 전달해야 돼요. 점수 확보할 수 있는 거 먼저 확보하고 그리고 안 되는 거 좀 집중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제 커리큘럼을 보면 킹콩 모의고사라는 게 있습니다. 킹콩 모의고사 버티칼 리딩 식구뻐라 쓰고 이게 세 개가 저의 3대장이죠. 지금 보는 것처럼 식구뻐라 쓰고는 스킬 강좌입니다. 그리고 버티칼 리딩이라는 강좌는 OT에서 보신 학생들도 있겠지만 버티칼 리딩은 정면 승부에서 바른독해를 하는 강좌거든요. 시험장 들어가서 제대로 읽어서 정답이 3번인데 스킬을 썼는데도 정답이 3번이에요. 그러니까 100% 3번인 거죠. 저는 그걸 학생들한테 실전해서 강조하는 바입니다. 하나의 문제에 대해서 접근 방법이 두 개여야 된다는 거죠. 자기가 이 문제에 대해서 문제풀이법이 한 개밖에 없을 경우에는 자기가 방금 푼 문제가 잘못 풀었는지 그 자리에서 어떻게 확인할 거예요. 인생이 바뀌는 시험입니다. 그래서 스킬로도 풀 줄 알고 정면 승불도 할 줄 알고 그리고 평상시에 모의고사로 모의고사로 이 두 개를 연습하고 이게 이제 저의 전통적인 커리큘럼 그 상에서의 19브라스고는 스킬 강좌다 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여기서 꼭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이 19브라스고가 스킬 강좌라고 얘기를 하면은요 대부분 학생들은 이런 오해를 하는 학생들이 좀 있어요. 첫 번째 어떤 거냐면 스킬은 정말 최상위권만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기본적인 영어 실력이 있어야 스킬도 적용이 되는 거지 맞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제 경험상 어떤 효과도 있냐면요 중위권이나 하위권 학생들이 스킬을 배웠을 때 점수 상승폭은 훨씬 더 높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중위권이나 하위권 학생이라면 한 문장 한 문장에 대한 해석이 모조리 다 읽어야 되는 게 상당히 부담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19브라스고 강의를 들어보고 특정 부분만 읽고 그 문제들만의 법칙성을 가지고 문제를 한번 풀어봐 라고 했을 때에는 자신의 실력보다는 더 높은 점수가 맞는 경우가 종종 많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게 가장 최고로 좋은 방식이죠. 버티칼 리딩은 문맥에 있다는 의역을 해주는 수직적인 독해를 하는 건데요. 이 제대로 되는 해석과 스킬로 되는 이 문제풀이법 두 개 사이니요. 상호 보완적인 관계라는 걸 꼭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대로 읽으면요. 스킬도 적용이 잘 되고요. 스킬을 해버리면 제대로 읽은 거에 대한 보완도 된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꼭 같이 함께 가져가야 되는 거고 그런 관계 속에서의 19브라스고다 라는 걸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9브라스고 정답에 대한 확신이 없이 문제를 풀고 있다면 19브라스고 많은 얘기를 해드렸는데요. 제가 강의를 통해서 1강을 들어보시면 아시게 될 겁니다. 어 이거 뭐야. 놀라게 될 텐데 그 한 문제만 그런 게 아니라 문제가 계속 반복적으로 되면서 수능 출제 불변의 법칙 19브라스고 존재하는구만 이렇게 될 겁니다. 강의 1강에서 여러분에게 수업의 정수를 보여드릴 거고 폭발적인 성적 향상을 여러분들 성적표에 나올 수 있게 제가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1강에서 여러분을 만나는 걸로 하겠습니다. 김콩이었습니다.